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로부터 12절까지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찾으셨으면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뮤돌고라 하는 정년이 창에 걸쳐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삼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떨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열정과 사모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아는데 얼마만큼 예수님을 사모하고 있고 그 예수님에 대한 내 마음이 얼마나 열정적이십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열정적인지 또 말씀을 사모하여 모인 자들이 얼마나 열정적인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다음 날 떠나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다음 날 날이 셀 때까지 철야를 한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데 철야를 했고 또 모여서 그 말씀을 듣는 자들도 사모해서 말씀을 새벽까지 청정을 했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얼만큼 사모하고 있습니까? 설교는 일반적으로 20분이면 된다. 40분 듣고 나면 그 다음에 잘 입력이 안 된다. 그래서 그 안에 설교를 끝내야 된다. 라고 말을 하죠. 내가 관심이 있고 내가 흥미 있고 알고자 하는 일들은 한 시간이라 두 시간이라 세 시간이라 밤을 새서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설교는 몇십분을 해야지만 사람들한테 습수가 된다. 라고 하기보다는 얼마만큼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열정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심령 속에 주의 말씀을 듣는 열정이 얼마나 있고 주님을 알기를 원하는 사모함이 얼마나 있느냐. 알기를 원하고 사모하면 귀 기울여 듣게 되어져 있고 귀 기울여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꿀처럼 달다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말씀이 꿀처럼 달면 한 시간이 지나도 한 10분 지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얼마만큼의 관심과 얼마만큼의 열정이 있는가. 아버지 계약 교회 가보면 스스로가 생각할 때 나는 부여하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교회인데 그들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서 내쳐버리신다고 말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다면 주님이 입에서 토해버리신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있고 예수님을 향한 사모함이 얼마나 있고 스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자 하느냐. 바울이 밤을 맞도록 설교를 했을 때 도대체 어떤 설교를 이가 했고 그리고 그들은 밤새 그 말씀을 들었을까. 이 본문 7절 시작에 그 주간의 첫날에 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다른 곳에서 안식일이 지나고 첫째 날이라고 번역이 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간의 첫째 날인 것은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새로운 주간의 첫째 날인 거예요. 그러면 그날이 언제요? 바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주일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주일에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다라고 말해요.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이 말은 성찬식을 의미하고 있죠. 우리가 말하는 성찬식이 아니라 그들에게 성찬식은 그들이 모일 때마다 떡을 떼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들이 모일 때마다 떡을 떼라고 했을까요? 이 바울이 떡을 떼면서 무슨 말씀을 전하였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떡을 떼면서 그들에게 전하는 말씀, 그 다음날 떠나기 때문에 이들에게 강곡하게 전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증거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가 증거한 것을 다른 것을 통해서 살펴본다면 사도행전 28장 23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모세의 율법 선지자들의 글에 대해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일, 즉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말하였더라 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누가 보면 24장 44절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서와 선지서와 시가서, 시편 이 모든 것들은 다 나에 대해서 한 말이다 라고 말했고 47절에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것을 이제 사람들이 듣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질 때 그들이 회개하는 세례가 땅끝까지 전파되어질 것이 기록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약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회개하는 세례가 땅끝까지 전파되어져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십자가의 복음을 받게 될 것을 기록하고 있다 라고 한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을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말하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통치 아래에 놓이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어떻게 세워지는 것을 말한 것이다라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의 일에 대해서 증거했다는 말씀은 즉 우리 예수 그리소가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단 한 분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 그리소의 십자가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말은 많이 듣고 알고 있어요. 여러분의 머리의 지식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소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나하고 무슨 관계 속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을 가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소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소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마는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이 복음은 고린도교 이방인들에게 전한 말씀에 유대인에게 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소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흘리신 그 피가 축복의 잔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만찬에 대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교회 가면 어느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어느 교회는 절기마다, 어느 교회는 매주일마다. 지금은 매주일마다 하는 건 없어지고 한 달에 한 번 또는 절기마다 한 번씩 성찬식을 합니다. 떡을 떼며 잔을 나눈 성찬식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생각하며 참여하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고통을 당하셔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뇌재 때문에 그렇게 죽으셨구나 하면서 눈물도 뿌리고 그걸 엄숙하게, 아주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의 의미가 새롭게 여러분에게 조명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는 축복의 잔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에게 축복의 잔이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게 되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이 피 흘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이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 자가 되었는가? 한 번이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만 거룩함을 잊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매해마다 속지 제물을 잡아서 피 흘려서 제사를 드렸고 감사의 제사를 위해서 짐승을 잡아 드렸고 화목의 제사들을 드리면서 짐승들이 그 제물로서 드려졌어요. 그렇지만 그 제사들은 그들의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일 뿐이다라는 거죠. 구린저 전서 10장 16절에는 축복의 잔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왜 축복의 잔이냐? 구약의 짐승이 매해마다 드렸던 그 피가 아닌 영원한 죄삼을 주는 피 흘림이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오늘 예수님 믿으면서 나의 모든 죄가 영원히 다 사연받았다. 즉 어저께 지은 죄, 과거에 지은 죄, 또는 지금 현재 지은 죄, 아니면 앞으로 지은 모든 죄가 삶을 받았다. 이거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전에 과거의 죄는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미래의 죄를 용서를 받을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다면 우리는 미래의 죄도 당연히 다 용서를 받는 축복자가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했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때 무엇을 위해서 죽었느냐? 바로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피를 흘렸다는 얘기는 죽었다라는 얘기예요. 십자가에서 죽은 이유는 피 흘리기 위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피 흘리기 위해서 죽었고 피를 흘리는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함이고 그 피에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죄를 속해준다라고 말한 그 레이게 말씀처럼 짐승의 피는 1년밖에 피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1년 동안만 죄삼을 입었지만 예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분으로 오시고 그 죄 없는 몸이 피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죄의 값인 사망을 지불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완전히 도말해버렸다는 거예요. 내 죄가 완전히 사해진 거예요. 내 과거의 죄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줬다고 믿고 그분을 영접하면서 과거의 죄가 사해줬고 현재의 죄는 내가 예수님 앞에 죄의님을 회개하고 주님의 그 피를 덧입을 때 사해줬다고 쳐요. 미래의 죄는 어떻게 사해줄까요? 미래의 죄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다 사해주신 사실을 믿고 더 이상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아니하고 죄와 사망의 법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 사는 자가 되어질 때 미래의 죄도 사해지는 바로 이 피에 참여한 바 된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 십자가에 죽으신 피에 참여하는 자가 어떤 자라고요?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나요. 예수 그리스의 그 십자가에 피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라고 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사는 자가 될 때 그리스의 피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가 내 모든 죄를 사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이제는 생명으로 사는 자 이제는 성령에 의해서 사는 자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자 또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듣고 깨닫고 성령이 일하게 하시는 대로 일하는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을 살 때 그리스의 피에 참여한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스의 피에 참여한 자가 돼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그 순간부터 회개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 때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살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피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주신 생명을 가지고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 때는 육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의 피에 참여한 바 되었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 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죽은 자입니다. 아멘 우리가 식탁교제를 하면서 그것을 먹을 때 한솥에서 나온 그 국물을 먹는 것이 이때 사람들에게는 포도주를 마시는 거였어요. 음료수를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이것이 축복의 잔으로서 그들이 지금 모여서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눈 거예요. 식탁의 교제를 할 때 예수님이 그것을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는 내 피니 너희는 받아 먹으라. 이 피 바로 십자가에 흘리시는 이 피를 받아 먹으라. 라고 말하면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축복의 잔이라고 말한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의 그 십자가의 죽음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즉 죄사함을 완전히 받은 자가 되어져서 더 이상 정지함을 받지 않게 되고 더 이상 어떤 제사도 필요가 없는 축복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피로 말미암아 나는 고룩함을 입은 자가 되었다. 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떡은 그리스의 몸에 참여한 바가 되어진 거다. 우리가 밥을 함께 나누어서 먹는 것이 이 떡을 떼는 것과 같은 의미인데 주님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줄 때 어땠어요? 오병 이어 이적도 일어났고 그 떡을 먹은 사람들이 다 배불렀고 부족함이 없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몸을 갈기갈기 찢으시고 그 몸이 싱창이가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신 그 살은 바로 우리의 육체가 겪을 모든 고난과 저주와 고통을 그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은 저주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서 정말 일생 종로를 타는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다 도마래 버리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먹을 때에 그것을 먹고 내가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바 된 자가 되어진 거라는 거예요. 이 떡이 하나요. 우리가 한 몸이니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찍히신 그 살을 우리가 받아 먹고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 먹기 때문에 우리는 한 떡을 먹은 자여 한 몸을 먹는 자기 때문에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의 그 피와 살로 말미암아서 한 몸, 한 교회, 한 나라를 세우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11장에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성만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를 살펴볼 것이 고린도 전서 11장 24절에 축사하시고 때 이것을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기념하는 이 행위를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기념하는 건 뭐예요? 항상 너희가 모였을 때 식탁교제를 하라는 거예요. 같이 떡을 떼고 같이 잔을 나누며 밥을 먹으면서 한 식구 한 식구가 같이 밥 먹잖아요.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같이 둘러 앉아서 같이 밥을 먹잖아요. 유대인들도 아버지가 그 식탁에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해주면서 그들이 식탁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그리스인들도 식탁교제 속에서 무엇을 교제를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 안에서 우리가 한 피와 한 떡을 먹는 자라는 그것을 늘 기념하는 교제를 하라는 거죠. 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잔을 가지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하시잖아요. 그 피가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가 새 언약인 거예요. 옛 언약, 율법으로 세운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 바로 예수 그리스의 피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한 피를 나눈 한 식구라는 새 언약을 세우셨다. 우리가 이 잔을 마실 때, 이 떡을 먹을 때마다 17절에 하는 말이에요. 주님이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뭘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를 흘리시고 그 살이 찢기신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전하라는 얘기예요. 그것 밖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질 수 있는 길이 없고 그것 밖에는 우리가 거룩함을 입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새 언약임으로 인해서 이것만의 전하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그 십자가에서 찍히신 그 살에 대한 얘기를 밤이 맞도록 해도 아우른 열정적으로 그것을 설교했고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라는 걸 증거했고 또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피의님과 그 찍히신 살의 의미를 더 알고자 간절히 사모하면서 밤을 새도록 그걸 들었다는 얘기예요. 예비서 2장 8절에 한 말씀처럼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값없이 주신 은혜를 얼마나 사모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사모해서 이 십자가 복음을 들을 때 내 심령이 정말 그것으로 인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간절한 소망이 생기시느냐라는 거예요. 밤을 새서 이 얘기를 해도 더 말하면서도 더 열정적으로 말하는 바울처럼 또 듣는 사람도 밤을 새서 그 말씀을 들어도 꿀처럼 달게 먹는 사람 그 믿음이 과연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창틀에 앉아 있었던 청년, 그 유두고란한 청년은 그렇게 은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면서 잠이 온 거예요. 밤이 깊어져서 피원해서 졸았지라고 말하시고 싶겠지만 정말 그것이 사모하면 밤을 새서라도 밤을 새서 그걸 들어도 그것은 꿀처럼 달아서 잠이 안 오게 정신이 더 맑아지면서 그 말씀을 듣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내가 관심이 있는 것은 한 시간, 두 시간 들어도 지루하다고 느끼지 않죠. 물론 이 말씀은 무교병의 말이라 딱딱하고 그렇게 편안한 말이 아닌 것 같이지만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라는 존재를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빌리시고 정말 나에게 이 땅에서 걷는 모든 고통과 저주와 이 모든 것에서부터 완전한 자유함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그가 나 대신 모든 조롱을 받고 그가 나 대신 침배침을 당하고 그가 나 대신 채찍을 맞으시고 그가 나 대신 모든 그 고통과 질고를 짊어지신 것에 대해서 정말 믿는다면 얼마나 그분을 향한 사모함이 있으시겠습니까? 이 유두고란 천연사는 지루했죠. 그러니까 졸다가 창에서 떨어진 거예요. 어지개야 교회같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거예요. 나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들으면서 그분을 사모함으로 그분을 위해서 내 목숨도 내어줄 만한 그런 열정이 있나 없나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깝지도 않게 그냥 다 버렸어요. 그 중 사도 바울도 사도행정 20장 24절에 나의 사명을 예수께 받은 나의 사명 이거 이거를 마치려 하면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정말 그 고날바다 돌에 맞아 죽어도 바울 그랬잖아요. 돌에 맞았는데도 성 밖으로 갔다 버렸는데 죽었다고 생각해서 버렸는데 다시 일어나서 그 성 안에 다시 들어갔고 핍박을 받고 활랑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에도 그가 또 다시 가고 어떻게 그렇게 갈 수 있을까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기가 죽을지언정 그 모든 일을 감내하고자 그와 같은 열정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열정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십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과 영원한 축복을 주기 원하셔서 우리에게 자기 몸을 완전히 내어주시고 흘리신 그 피가 축복의 잔이고 나는 그 축복의 잔인 그 피 흘림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졌음을 믿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정말 사모함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들으시느냐라는 얼마나 이것이 나에게 은혜인지 얼마나 이것이 나에게 큰 사랑인지를 정말 느끼시냐는 거예요. 너무 머리놓는 지식으로는 알아요. 그런데 가끔은 뜨겁지가 않아요. 가끔은 냉랭하고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 주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에 눈물이 흘리는 감동도 있지 않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심령이라면 내가 라우디기아 교회와 살 곳이 없는 거예요. 에베스 교회 같은 교회는 충성과 열심과 인내와 섬김이 있었던 교회지만 그 뜨거운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예수님이 그 촛대를 내가 옮기겠다라는 말을 했어요.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 떨어진 장소를 빨리 회개해서 네 안에 가져라. 무엇을 가지라는 거야? 사랑을 가지라는 거야. 첫사랑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만찬이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바로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단 하나에게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단 하나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단 하나의 길이 되어진 이것은 바로 그냥 자신을 다 내어준 사랑인 거예요. 그럼 그분의 피에 참여하는 거 역시 우리에게 뭘 나타내고 있어요? 바로 주님을 그와 같이 사랑하는 자가 지는 겁니다. 이 피는 너희 모두를 그 피로 낳기 위해서 흘린 거야. 이 살은, 그 떡은 한 몸으로 나의 몸이 되어지고 나의 교회가 되어지도록 내가 찍힌 거야.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사람은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그 피로 같은 가족이 된 자여 그 살로 같이 그리스의 거룩한 몸이 된 자이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죠. 말로만 예수님을 믿고 말로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안다가 아니라 첫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다 사해줬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알고 그 사랑을 더 알기 위해서 열심으로 뭐 하겠어요? 그 피를 마시고 그 떡을 떼는 일에 전심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에 말씀을 먹고 성도 간의 교제를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이 교제가 무슨 교제야 되냐? 사랑의 바탕이 된 교제를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쓰러지는 사람을 함께 세우기 위해서 나는 죽고 그 사람을 세워서 함께 가기 위해서 함께 연합되어지는 그런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대화 사망의 법에서 건짐을 받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 사는 사람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자들은 바로 축복의 그 잔인, 그 그리스의 피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져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그 생명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고 성령이 교회들이 하는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그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네 번째, 그러한 사람들은 바로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그리스오를 머리로 모시고 그 피로나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한 가족으로서의 사랑의 교제가 연합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밤이 맞도록 이걸 얘기를 하는데 정말 지루해서 졸던 이 누구라는 천년과 같습니까? 아니면 정말 나는 그 것을 열정적으로 전하는 바울과 이 사모함으로 밤을 새도록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과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 십자가의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복음의 열정과 사모함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들에게 왜 열심히 이 성경을 그렇게 설명하며 예수 그리스오의 십자가의 일을 말하였는가? 그것 밖엔 길이 없기 때문에 그것 밖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것 밖에는 우리에게 영생의 오만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육체에 초점을 맞추고 육체의 길을 가지 말고 또 육체의 여러분에게 만나는 어떤 환란과 고통과 어려움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준 이 하늘의 소망을 갖고 끝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게시록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지를 말하는데 환란을 통과해서 나온 자가 구원을 얻은 자라는 것을 그 14만 4천인들은 환란을 통과한 자들인 거예요. 환란을 통과하지 않은 자는 14만 4천의 대열에 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거를 다른 말로 뭐래요? 거룩한 세마퍼 옷을 입고 그리고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한 신부로 게시록 19장 8절에 말합니다. 날마다 거룩한 옷을 입는 걸 사도바오리 갈라드 3장 27절에 그리스로 옷 입었다고 표현하는데 이것을 세례받은 자로 표현합니다. 즉 이 세례는 단어는 세례이지만 실질적으로 엄밀한 의미로는 완전히 심령의 한례를 받은 자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서 함께 사는 자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안에 사는 자가 그리스로 옷 입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로 옷 입는 옷이 뭐예요? 성도 간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그를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는 걸 말해요. 신랑이 예수가 하나인데 신부가 백신 14만 4천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신부도 하나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는 한 몸인 교회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로 연합되어지지 않으면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그 한 무리 속에 내가 들어가서 한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 그 음성을 들으며 그 몸을 세우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예루살렘 성을 그 성전을 기점으로 한 나라를 이룬 것처럼 그 안에 많은 백성이 살았지만 그 안에 열두 집화가 살았지만 그들이 다 한 하나님을 섬기는 한 나라였던 것처럼 많은 사람이 있고 각각의 나라가 있고 민족이 많지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한 나라, 한 백성, 한 교회가 되어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장소가 어디에 있든 비강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떨어져 있어도 한 영을 받았으면 우리는 항상 한 몸이에요.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이 다 가지면 각각 떨어져 살아도 그 영을 하나로 만드셨기 때문에 서로가 그 영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상달이 되어지고 서로가 그 영의 고통을 아는 자가 되어져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함께 세우는 자가 되어진다. 그래서 떨어져 있어도 성령의 사람은 각 사람의 마음이 느껴지고 알아져요. 주 안에서 정말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졸립니까? 지루합니까? 한 말 또 한의가 아니라 정말 들어도 들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은혜와 사랑은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이고 정말 너무나 기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에게 준 그 자유와 그 생명의 그 소망이 더욱더 풍성해지시는가라는 여러분 복음의 열정과 사모함이 여러분 안에 얼마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나에게 그 열정을 주고 나에게 그 사모함을 줘서 정말 모일 때마다 떡을 뗄 때마다 잔을 나눌 때마다 그 예수 그리스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그것을 서로 나누며 그러면 함께 세우며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일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멘 정말 막연한 어떤 지식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죽으시고 부활한 이 십자가 복음은 바로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더 나아가서 이웃을 살리고 모든 민족들을 살리고 온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이것을 행하여라 그랬어요.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성만찬식을 행하면서 기념하라 이게 아니라 이것을 행하는 것은 날마다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 사랑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을 본받아 나도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해서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어지는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분명하게 내 삶의 목적과 그 의미를 아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에 열정과 사모함이 충만해지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